안녕하세요. 오늘은 목요일인데 오늘 원래 수업이 없어요. 그래서 원래 집에만 있는 날인데 내일 발표가 하나 있어서 근처 도서관에 갔다가 그리고 오늘 또 수업 회피아워에요. 수업도 갔다가 과제하고 오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도서관이 담아갑니다. 저희 집에서 한 15분 정도 걸렸어요. 여기에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입구가 어디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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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가 반가우는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 모말랭이? 삼채 이거 뭐야? 삼채 이산가 오우 이산가 아멘 그 다음encia